그쵸 노마는 보통 의도한 난이도긴 하죠 근데 저거는 조금 너프로 해야 될 것 같아 아 너프? 아니 뭐 싱글게임인데 뭐 내가 안 쓰면 되지 근데 은근히 어려워요 이 게임이 복수전 같은 경우에는 도시 나와 너의 의도는 강한 능력이예요 마운틴은 제거에요 내가 내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 그래도 뭔가 힘이 있는거 같아 도시, 도시 놔둬, 우리 집을 함께 할 수 있어 아까 게임 소리가 그... 마이크 사운드를 조금 묻는다고 해가지고 게임 소리를 약간 줄였어요. 2스테이지 가서 야 너도 막 좀 볼래? 원래 게이지 좀 쌓아두고 해야 무제한 이거 계속 돌 수 있는데 아 여기 사라지네 머리 뭐 쟤는 알아서 터지네 한 번 더 야 빠져나가지 마라 범위하고 나가지 마라 나갔네 아이 진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끝나겠는데? 이게 표정보스 설마? 잘가요 어 연축으로 이건 다 똑같네 뭐야 뭐야 이 페이지에 있나? 어 너도 그거 다룰 수 있다 이거지 같이 그 그 롯도 아주 강한 하지만 내가 그리기 전에 어 얘도 부신경 다르네 너는 이 개척을 알고 계시니 뭐야 펜에 당했어 내가 그리기 내 진한 자연스러워 또 토시랑 2차전이 있네 여기가 사내신단 여기가 내가 오려고 했던 사내신단 끝내자 도시 마무리하자 쟤가 내꺼 쓰는거 아냐 뭐냐 넌 뭐냐 넌 뭐냐 넌 뭐냐 일단 또 봐봐 일단 대놓고 아이 화살 리필 대놓고 약점이라고 있는데 쏴 화살 리필 좀 빨리빨리빨리빨리 쏘라고 만든 기회죠 아 아 또 도망가 좀 딴거만 나오면 상관없는데 오케이 아이씨 똥 딴거만 나오라고 잠못만 나오라고 얌한테 용기를 먹어봤자 의미가 없어 오 텐슬된다 가드 내려 가드 내려 가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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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호산 pear 굴소던 이제와서야 신력으로 싸우는 느낌 이전까지는 다 부식령의 힘으로만 싸웠는데 그런걸 이도한건가? 이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해가지고 물건 옮기고 트위치 내리고 다 했거든요 어 근데 부식령이 돌아왔네 자기 반성의 시간이었는데 어 이런 반성 안해본데 앞으로도 손가락 까딱할거야 돌아왔다 한대 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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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반대로 왔어 대랫도 탔다 안들어갔어 끝났을텐데 아 끝? 아 진짜 아 끝났네 한대더 한대더나 할수있어 이거는 틈만 보이면 바로 나이스 야 세번해야되나 보네 이거 아닌가? 아 느낌 다르네 이거 그냥 한번 넘어가면 되는거 아닌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끝 이건 그냥 꽁으로 주는건데 끝 내 친구들 돌려내 다 돌아왔다 다 돌아왔다 이제 끝내자 일어나 이 탐유자식아 아 이거 마지막 안되는거지 뭔데 뭔데 잠뻑나 어 잠뻑 남방이네 이거 용기 모으라고 준건가보다 용기 써야될일이 있나봐 용기 써야될일이 있나봐 아 아 얘네도 나네 내려오는데 아니까 어 돌아 계속 돌아 아 오케이 하나 네개였나 아 티가 같애 티가 아 대쉬하면 되고 이거 이리와 직접적으로 데미지 안들어가요 제가 저거 또 패턴 만들어줘야될 아 아 대쉬 썼는데 점프 오케이 한 번 더 나이스 두개째 하나만 더하면 될거 같다 세개밖에 안받긴다 어 저거 하나 남았네 이쪽에 이쪽에 도 쏴 뽑자 빨리 뽑자 끝내자 길게 깔 길게 끌고 갈 필요 없다 야 빨리 뽑자 오케이 오케이 휴식 씬 휴식 씬 휴식 씬 멋있게 끝낼게 토시 나와 다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왔어요 휴식 끝이네 토시 고해성사 타임이네 여기서 때리진 않을거 아냐 내가 어디 한번 사연좀 들어봅시다 아저씨 아 그들이 말까지 가했어요. 늦었습니다. 아 그들이 말까지 가했어요. 폭화계의 길은 어려운 법이지. 우리 집이 흘렀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답변에 보냈다. 나는... 잘못했다. 우리 집이 흘렀다. 그럼 일찍 오셨어야죠. 일찍 와서 치셨어야죠. 촌장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 일찍 오셨어야죠. 그들은 자연의 섭니다. 자연의 사이클과 함께. 땅은 일찍 필요합니다. 땅을 걸어야 합니다. 새로운 집을 찾기 시작합니다. 너의 믿음은 항상 너의 믿음을 잃어버렸어. 우리 집을 lead us. 그리고 우리 집을 follow. 저게 원래 자주로 거였구나. 독단적으로 행동한 거네. 자주로. 너는 이것을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오, 클리셰. 나쁜 마음을 먹으면 마법의 회개 바뀐다. 너는 이것을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석시딩 유. 촌장. 그건 아니구나. 계속은 아니지. 윈 стр Senator Nagingна. sor DEа. 독단의 tenth. 우리는 그 부분을 도움이 되었지? 아... 왜? 때ffen Plate. Maine가анийни의 삶아 Sue. 우리는 어두워. 답 as a one day day day. 자, 나한테 말해! 거들떠 보지도 않네 아까 내가 뽑은 것들 이 광경을 아까 아디라가 봤던 거네요 막 따라다니는 거 오우 아이 착한 애를 흠흠 흠흠 우리 성함을 지켜놨어 너야! 아, 너야! 와, 원격 조종 리모트 아프겠다, 진짜 아프겠다, 저거 아프겠다, 저거 아프겠다, 저거 너 필요없어 토시가 주식신을 조각을 낸 거네 그런 것 같애 죽여버렸네 아프겠다, 저거 어, 이거 이 한방으로 마을 주민 모두가 그냥 초토가 됐죠 자연을 거슬러가지고 우리의 뜻을 이해했음 그 뜻을 이해했음 두번째 그들은 그 뜻을 제 행사하는 그리고 그가 그 어떤 것들을 그냥 사람들 데리고 다른 마을 찾아갔으면 살아남을 순 있었을 텐데 그리스는 자연스럽게 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시키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괴로움은 오래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키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라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으 ático 거 보라 인 마이다 기록 소 trace 아 아 예 이 시간은 끝났어 다른 분은, 그의 나의 영원에서 충격을 받으신다 다시 돌아와, 이 시간은?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그의 영원은? 그의 영원은? 그의 영원은? 이 시간은? 이 시간은? 어... 약간은 좀 다르죠? 호랑이는 선택받지 못한 자여가지고 그게 내가 되어야만 해 라는 약간 욕심이 앞서네 토시는 마을 주민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을 한거죠 마을을 토시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마을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이 터전을 지키고 싶어서 저렇게 행동을 한거죠 자주로의 말은 마을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섬리니까 남은 사람들이라도 이끌고 새로운 터전을 만들자 도시가 촌장이에요 촌장 후보가 아니라 촌장이었어요 도시가 자주로가 넘겨줬던거 같아 시iek 무직신 총장 후니의 촌